이 영상은 이메일로 요청이 와서 찍는 영상이고요 오늘 해볼 것은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네이버 웹툰 다운로더를 이용해서 카카오페이지 웹툰 다운로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보여드리기에는 기존에 네이버 웹툰 다운로더 제작하는 영상에서 많은 걸 보여드렸다고 판단을 해서 카카오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서 어떻게 웹툰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내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 외에 이 코드를 수정하는 부분은 그냥 빨리 감기로 해서 빠르게 보여드리고 결과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로그인을 하고서 진행을 해줄게요 로그인을 제가 진행을 했고 이제 여기서 웹툰을 하나 선택을 해서 진행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웹툰으로 들어가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2일마다 하나씩 무료로 풀리는 웹툰인가 봐요 먼저 1화를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왔고 얘를 이제 어떻게 크롤링 할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느 크롤링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발자 도구를 켜줍니다 구글 크롬에서는 F12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줄게요 자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이미지들이 여러 개가 들어오는데 이 중에 어떤 이미지가 이 이미지에 해당될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쭉 봤을 때 리소스 물음표로 시작되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인데 이게 과연 제가 이 메인 페이지를 로딩을 했을 때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이게 제가 이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을 때 요청되는 이 URL에 해당되는 페이지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 로딩 표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과연 이미지들의 주소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스 코드를 들어가서 여기서 혹시 좀 전에 봤던 저희가 리소스라는 그 컨텐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지금 봤을 때 dn 이미지 페이지.카카오.com이라는 곳에 리소스로 시작하는 게 있긴 있어요 지금 이게 저희가 찾는 거랑 같은지 확인을 해보면 보시면 저희가 찾는 거랑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조금 복사해서 요 문자열을 복사를 해서 한번 여기다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자 새로 탭을 열어서 지금 복사한 문자열을 여기다가 붙여 넣었고요 엔터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엔터를 입력을 했더니 저희가 여기서 봤던 그 페이지가 제대로 열리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별로 잠겨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페이지에서 요청한 이미지가 그대로 불러와지는 것 같아요 저게 어디 있는 이미지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이 리소스라는 거를 한번 뽑아내 볼게요 근데 지금 이걸 다시 좀 자세히 보니까 이건 아마 html의 헤더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뭐 컨텐트 메타데이터가 있는 거 보니까 그 메타데이터에 아마 이건 썸네일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전에 저희가 뽑은 이 이미지는 왠지 썸네일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한번 이걸 다시 목록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어 썸네일은 아니네요 썸네일이 아니어서 조금 당황하긴 했는데 어 썸네일이 아예 아닌 건 아니고요 이 페이지에서 목록으로 썸네일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이걸 지금 카톡이나 다른 뭐 메신저들로 보냈을 때 웹브라우저에서 이거를 어떤 이미지가 이 페이지에서 대표 이미지인가를 설명해주는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사용했던 것도 그런 태그인데 지금 제가 카톡으로 제게 메일을 보냈을 때 제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대표 이미지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건 저런 썸네일 이미지가 아니죠 그래서 한번 여기 있는 이 이미지들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 이 이미지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한번 눌러볼게요 어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요소 검사를 통해 확인해보면 여기에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 이 이미지를 한번 카피를 해서 어드레스를 카피를 해서 이 어드레스를 한번 시크릿 모드에서 열어지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시크릿 모드로 열어봤는데 어 역시나 바로 실행은 안되고요 그리고 제가 좀 보니까 어 카카오 페이지에 있는 웹툰 타입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면 무료인 웹툰이 있고요 어 그리고 하나는 공개되어 있는 웹툰인데 이거는 보통의 네이버 웹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 미리 보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 전체적으로는 그냥 계속 공개가 되어 있는 웹툰인데 좀 전에 봤던 웹툰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면 무료인 웹툰이라서 이 부분은 좀 로그인 처리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지금 만드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오늘은 한번 어 기다리면 무료가 아니라 그냥 전체 무료인 웹툰을 한번 크롤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도하려고 했던 기다리면 무료 웹툰과 반대로 어 그냥 무료인 웹툰들은 네이버 웹툰처럼 이렇게 잘 접속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쟁점은 하나 더 남아있죠 지금 이 이미지들의 리스트를 어디서 받아올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어 이 이미지들의 리스트를 어디서 받아올 수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찾는 과정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설명을 안 드리고 간단히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네트워크 탭에서 리소스라고 검색을 했어요 이렇게 리소스라고 검색을 한 이유는 이미지 파일들의 이름이 리소스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검색을 했을 때 여러 가지들 쭉 봤는데 이 위에 직접적으로 URL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이 이미지 파일에 대한 요청 자체가 있는 거라서 이걸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리스트로 뿌려주고 있는 녀석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걸 쭉 보다 보니까 찾은 게 제일 밑에 웹이라고 요청을 한 곳에 이걸 가져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에도 이 웹이라는 요청이 있죠 이 웹이라는 요청을 하는데 이 URL로 포스트로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고 밑에 좀 더 내려보면 이 프로덕트 아이디라는 게 보여요 이 프로덕트 아이디는 뭐냐면은 이 웹툰이 가지는 프로덕트 아이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어준 것 같고 그리고 디바이스가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는지를 같이 요청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바이스 아이디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내부적으로는 뭐 MAC 값 같은 거를 해시화해서 보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시 값으로 보이긴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4가지 데이터를 조합을 해가지고 보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웹툰에서도 포함됐던 건데 이런 레퍼러를 포함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요거를 포스트로 요청을 해가지고 실제 저 요청이 오는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청이라고 했는데 요청이 아니라 실제로 저 응답이 오는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응답을 한번 보고 가면은 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런 제이슨 객체를 던져주는데 자 이 안에서는 파일스 다운로드 데이터의 멤버스의 파일스라는 곳에 가보면 0번부터 쭉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요기서 보면은 지금 이 mfbrv 모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요기 보시면은 지금 요 이미지의 url에 해당되는 값을 확인할 수가 있죠 kid equal 한 다음에 좀 전에 있던 이 웹에 있는 이 문자열 뒤에 있는 값을 그냥 붙여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먼저 보고 가면 얘를 한번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요거를 메모장으로 가져와서 볼게요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이미지가 여기 있죠 이 첫 번째 이미지의 링크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가져와서 얘를 찾아서 해보면 찾기를 해보면 여기까지 찾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근데 이게 총 길이가 모자라서 그런데 지금 이 뒷부분도 지금 똑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뒷부분도 똑같고요 이 크리덴셜 있는 부분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kid equal 하고 있는 이 뒷부분을 요거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모든 값들이 공통이고요 모든 이미지에 요청할 때 이 앞에 있는 값까지는 공통입니다 식onton! 이 City의 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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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회원전 forever 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